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지난번에도 21대 총선에서 막판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아주 어렵게 인천광역시에서 아마 미추홀구일 겁니다. 미추홀구가 아마 갑을로 나누어져 있을 건데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선거 공정선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입은 다물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등이나 정치적 경력관리를 위해가지고 이 문제를 곡회하거나 왜곡하는 쪽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출세를 위해가지고 그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경남 통영 출신으로서 장성 출신이었던 시문에 글 많이 썼던 양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됐던 분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뭐 사전투표가 문제가 없니 그런 걸 썼을 때 참 가벼운 사람이다 비례대표가 됐으니까 다음에 무슨 한자리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더 해먹고 싶더라도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참 민낯을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인간들이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뜻이나 이런 것을 저버리고 그냥 부역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장궁이죠 신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신 뭐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오늘 참 방송 준비하다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여기 아마 윤상현 씨가 보낸 지금 윤상현 씨가 당대표에 출마해 있죠 컷오프를 4명 시키는데 4명 안에 본인이 꼭 들어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이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신원식 장군이죠 신원식 장군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한성규가 확실히 밀어졌습니까 부정선거를 극렬하게 주장하는 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황교안 전당대표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윤종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윤상현 왈 부정선거를 극렬하게 주장하는 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윤상현 씨가 들어가면 중도표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표도 다 잃을 것 같은데요 표만 잃으면 다행인데 나라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천착하는 것은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작당한 해가지고 나라를 중국 한 개 넘길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공병호란 사람은 오늘 조선위보의 깊은 역사 칼럼을 쓰는 사람이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어떻게 팔아먹은지를 잘 정리해놨다고 말합니다 정말 격정적인 칼럼인데 내일 한번 다뤄야겠네요 아주 잘 쓴 칼럼이더군요 조선조의 왕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문장이지만 나는 윤상연 씨가 비교적 엘리트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따님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부잣집에 장가를 가서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시민가 무슨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있다야 그것까지는 이해한다야 옳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한 살 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한다야 당신이 나경원 씨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세훈 씨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경원 씨는 그래도 뭐죠 어디 나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오세훈 씨는 어떻게 합니까 조갑제 tv가 나가가지고 선거 부정 없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은 문장이지만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야 너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노 내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아래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최소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다급하고 무슨 이익이 걸려있더라도 절대 넘어서 안 되는 순 있지 않습니까 윤상연 의원이 나는 참 사람이 깔끔하게 처신을 잘하는 걸 그렇게 잘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 하나 보고 완전히 뭡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너희가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 너희가 정치를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종을 욕할 필요가 없고 이완용이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완용이는 망하는 조선을 팔아먹은 거고 지금은 멀쩡한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다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해먹을 일이 없는 사람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러니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뭐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참 너가 어떻게 비교적 그래도 배움이 많고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윤상현 의원조차도 컷오프 4강에 들어가겠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을 뭡니까 지칭해가지고 극렬하게 주장을 뭐가 그게 극렬하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어떻게 나라가 맛이 갔는지 사회가 미쳐버렸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극렬분자로 몰아붙이고 극으로 몰아붙이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완전 내가 볼 때는 나사가 풀려도 이만제만 나사가 풀린 게 아니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사실에 침묵하는 것이 그냥 정상이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윤용진 변호사 마지막 표만 이러면 다행인데 나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꼭 나라가 속국이 된 다음에 나라가 속국이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80석 횡포에 맞으려면 최후의 무기인 4.15 수사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겠는데 수사 반대파들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양반이 뭐 그런 결심 하겠습니까 그런 결심 할 수 있으면 벌써 진작 했겠죠 이상민 탄핵 소추안 통과 장관을 탄핵시킬 수 있으면 대통령은 왜 탄핵을 못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제가 칼이라는 것은 써야 될 때 못 쓰면 자기가 찔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야구가 참 인생의 뭐죠 극적인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일사만루에 점수 못 내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기회인데 그 결정적인 기회를 못 잡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게 인생사를 관통하는 뭐죠 일종의 원칙이고 또 뭐죠 세상사를 관통하는 일종의 법칙인 겁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 기회를 못 잡으면 그 다음에 반전에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농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학 그런 경쟁전 같은 걸 보게 되면 한쪽이 샥 새를 몰아가지고 점수를 쫙 올리는데 그 점수를 확 올릴 때 제대로 못 올리면 그 다음에 또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쪽이 그냥 새가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세상사라는 것이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기회를 정확하게 변별하고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기회를 정확하게 뭔가 활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는 큰 사업 같은 것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 이런 조직생활을 하고 20년 넘게 자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 자영업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봉급받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에 전체적으로 뭐죠 긴장감이 있고 그 긴장감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이런데 행동하는 것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망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봉급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변별하지 못하더라도 조직이란 우리 있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죠 상황을 오판을 해 가지고 뭐죠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바로 망하지 않습니까 식솔들이 뭐죠 거리로 나아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또 재판장 사정을 우리가 법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오늘 선거 감시 애국시민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산고등법원 재판정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윤용진 변호사가 재판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공직선거법이 위조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과 사인을 날인하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투표의 경우 자체 제작한 도장을 나누어 집계하고 투표가 끝나면 회수해 갑니다 이것을 사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재판장님과 검사님이 설마 하는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재판장님은 우리에게 나름 호의적인 분이었습니다 법률가라면 누구나 아니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마 그럴 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꼴이 이런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오래오래 번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내가 볼 때는 온전하게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나라가 이런 상태인데 아무 일도 없이 새새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외치고 글을 쓰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인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투표지를 공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막도장 찍어서 찍으면 되고 그냥 투표지는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찍어서 그냥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진본입니다를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그런 것 없이 이미지 파일로 뭡니까 투표지를 마음껏 투표용지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재판정에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직접 국힘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비교적 좋은 그런 이미지나 인상을 가져왔던 윤상현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 본인이 정치를 더하기 위해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노 오늘 조선일보의 난 고종이 일본의 이런 바지까랑이를 잡고 일본한테 뭐죠 오랫동안 군인들이 주둔해달라 뭐 이런 것을 다 이런 하는 걸 보면서 당신들 무슨 생각을 하노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노 야 너희도 새끼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도 해도 너마다 어떻게 너희들은 머리에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없노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고 그것에 다 부여갈 수 있고 그것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지금 자세이자 태도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그러니 앞으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해먹고 두 번 더 해먹고 세 번 더 해먹고 네 번 더 해먹고 다섯 번 더 해먹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죠 나는 일어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외치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웃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세력들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이걸 해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요즘은 책이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일어난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물로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책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하는 여러분 양반들한테는 한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 더 해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인 거죠 시대를 조망하는 그런 관점이 두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